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여워 코가 포크레인이야 하하하 봐봐라 노즈워킹 노즈워킹이 하나인데 보통 이거를 비둘기 세모이 준다고 하죠 자! 되고 자 우리 비둘기들 준비됐어요 잘 찾아봐요 하하하하 너 왜 안 찾아 이하 손쉽게 얻어먹으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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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니 득템 골을 써 골을 골을 써 골을 써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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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찾네 하하하 야생에서는 개들이 소리 눈으로 보고 냄새 후가 그걸 다 쓰는데 도심에서 살게 되면 눈으로만 많이 보거든요 눈으로만 보게 되면 그냥 어! 검정색! 어! 뭐가 움직여! 쫓아가고 짖고 그걸 우리는 외부 자극이라고 해요 외부 자극을 심하게 생기는 이유가 눈으로만 봐서 그래서 많은 곳에서 노즈워킹이니 후각을 써야되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그래서 방법 중의 하나가 종이 안에다가 사료를 집어넣고 싸서 싹 펼쳐서 그거를 찾아먹는 거지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그 종이 안에 없는 것도 같이 뿌려서 줘야 되는데 그 종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뿌려 그럼 종이 안에는 있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러면 그건 노즈워킹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거지 없는 것도 넣고 있는 것도 넣어서 구분을 할 수 있는 있는 걸 찾아내는 그치 있는 걸 찾아내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난이도야 왜냐 눈이 사료를 그 감싸고 있는 거잖아 그니까 냄새가 안 나지 잘 그치? 잘 찾아 근데 그러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는 애들이 더 어렵다 저거는 잘 찾아 먹잖아 우와 완전 여기 자연이 살아있는 공부방 내 거 또 한 번 할까 한 번 할까 이제 여기 도화지 거진 다 썼네 왜? 이들 다 못 찾은 게 있을 거야 분명히 하하 얼굴이 아 자 우리 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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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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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를 쓰는 소리나지 아 어 코 코 많이 쓰네 진짜 소리가 막 킁킁킁킁 나네 그치 응 응 킁킁킁 하면서 봐 아잉도 응 콧소리 오 잘한다 근데 얘네들은 애기야 평생 애기란 말이야 그러면 10살이 됐던 15살이 됐던 뭘 하나 하면 추임새를 넣어줘야지 아잇 잘한다 이렇게 응 근데 말을 많이 하라는 게 추임새를 넣어줘야 되는 건데 대화를 하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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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렇게 그치 북도다 자야지 보고 있다가 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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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 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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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아하 귀여워 코가 포크레인이야 아유 쁘구시 너무 이쁘다 그렇지 리치 레고 레고하고 있어? 눈이 많이..아 아니 저기 아까 처음에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벌칙 질문 하하 아이고 왜..누구.. 선생님이랑 코코라 경쟁해? 둘이 딱 마주쳤어 그 다음에 누가 승 그래서 코코가 딱 멈추니까 엘 Cruise 너무 미안하다 코코가 넌 누구냐 엄마야 아드니 우와 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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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잘했어 아 아직 나오는구나 많이 던졌어 진정한 놀기 진정한 놀기 그럼 끝 끝 끝 끝 끝 끝 끝